질문관리는 가장 우선이 기본서야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에요 최대한 자세히 배경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본인이 느끼기에 얘가 설명을 잘 안하고 그냥 넘어가더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네가 느끼기에 그런 거야 그렇게 느끼는 부분은 기본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기본서를 가지고서 다시 봐줘야 돼요 질문관리는 가장 우선이 기본서야 처음에 1회독을 하겠죠 이러고 하면서 강의 듣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복습까지 하는 게 1회독이야 강의 한번 들으면 1회독이 다른 거 아니야 강의 듣고 네가 한번 복습까지 하는 게 1회독이에요 1회독을 할 때는 절대 혼자 덤비지 마요 혼자 할 생각 하지 마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답까지 같이 보면서 공부하세요 절대 답을 멀리 하지 마 답을 가까이 둬 그걸 보고서 배우라고 그걸 보고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답도 그냥 문제하고 해설이 하나의 책이다 생각을 해서 이거 보면서 공부한다고 자꾸 하세요 너 혼자 못해 강의도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1회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2회독부터는 강의 듣고 문제도 풀고 답도 받고 복습도 했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스스로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절대 답변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지 이때보다는 끙끙거려야 돼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스스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내궁도 쌓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조금씩 내궁도 쌓이고 이러면 네가 하는 게 문제를 또 바꾼다 네가 문제 네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지? 또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문제를 바꾸어가지고 자소수 매입인데 시장가 매입이 아니고 고가 매입이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? 혼자 해보고 있고 그렇게 문제에 뭐라고 해야 되나? 문제를 고쳐서 푸는 거 이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때가 됐어도 네가 그 정도 내궁은 아니야 그냥 있는 문제 풀어 네가 이렇게 문제를 고쳐가지고 풀어보잖아? 고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네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고 근데 이제 혼자 막 고쳐가지고 혼자 풀라고 혼자 고민하고 날 새고 안 되더라도 또 술 마시고 다니고 혼자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스스로 초에 대한 체계에 있는 문제들 그대로 한번 다시 스프러보겠다 이런 정도 접근하세요 그리고 한 3, 4일까지 가면은 그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만 저흐터는 이것을요 이렇게 메인 일 뱉 어 우린 일 일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